이 장수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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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왕은 여러 명의 천사들 끝없이 장애물에 맞혀도 나에게 복이라는 것은 없다 아무리 옷을 잡아당겨도 절대로 쓰러지기는 않아 필드를 종양무진 달리는 그대는 우리들의 추억 천사 승리의 깃발 들고 가득히는 기속해봐 틀치고 넘어져도 우린 널 믿어 승리의 깃발 들고 가득히는 나랑의 천사들이 기억해봐 흐미의 기법 들고 깡게 리필 못해봐 지치고 넘어져도 우린 널 믿어 공격 공격 정하게 공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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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좋은 아 열렸어요 어 우와 제가 아 아 아 아 다 둠 아 아 아 아 아 안쪽 내게 다가와 반대쪽에 연결했습니다 자 김현웅 골 주간골 제조 너와 나 우리 자 이렇게 되면은 김현웅 선수는 앞으로 데뷔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김현웅 골 One dream 뜨거운 가슴으로 One goal one dream 신장에 달려가자 네 역시 지하구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구요 교직이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하는 지하구 이번 기준 유코코를 이렇게 되면 극점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성악이었는데 권순영 그리고 뒤쪽에 이창민 이창민 골 이창민 치명적인 수비 이창민 우리 둘은 한밤이 있어야죠 이게 외국인 공격성 육량도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뒤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오른팔 크로스 엔어 높게 떴습니다 근데 자세기가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날카롭게 방금 되면서 더덕 상세의 무릎 뒤쪽을 공략했데 그렇지 자 결국 세트피스로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